준결승전의 서막이 열리는 현역가왕 9회가 마침내 23일 화요일에 방영됩니다. 준결승전은 이전과는 다르게 기존의 추가 합격 및 패자 부활 시스템을 과감하게 없애면서 결승전 진출을 위한 현역들의 무대가 더욱 뜨겁고 치열해질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준결승전에서 특별심사로 초청된 트로트걸즈인 재팬의 마스터 마치시타 시게루 PD가 날카로운 심사평으로 긴장감을 전하는 동시에 한국 트로트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 글로벌한 무대 연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력으로 치솟는 에너지 등의 연신,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 준결승 무대의 기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준결승 무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미 전유진의 1위 라운드 종합 점수가 이날 참가자들 중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1위로 결승에 진출했다는 스포일러가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면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가장 전유진에게 근접한 점수를 가진 가수는 김다현이며 그는 2위의 위치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언론들은 소문의 정확한 출처를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방출 후보로 호명되어 패자 부활전을 치른 끝에 가까스로 준결승전에 올랐던 전유진 양이 우승후보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낸 것일까요? 김다현, 높은 기술을 갖춘 가수로 전설적인 노래들을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음악가와 명성있는 가수들의 지지를 받아 전유진을 이기고 챔피언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미 알려진 대로 준결승전에서는 듀엔 미션과 신곡 미션으로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나는 전유진과 김다현의 기술과 전망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1. 가수 전유진은 장윤정의 계승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준결승전의 점수 계산은 1, 2라운드 무대 점수와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마지막으로 트로트 오디션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준결승전부터 적용하여 결승전 최종 점수에 반영되는 응원 성적이 추가된다고 알려져 있죠. 현재 장윤정의 뒤를 이을 유력한 차세대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고 있는 전유진이 이번 준결승전 1라운드의 듀엔 미션이라는 협업 무대에서 조정민과 합을 맞추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2라운드인 신곡 미션에서는 무대를 뒤집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는데요. 마스터에게 받은 노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해 많은 감동과 울림을 전해준 것에 대한 관객들의 증언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극도로 열려있다고 합니다. 2라운드 신곡 미션은 마스터 중 한 명으로부터 받은 신곡을 무대에서 선보이면서 동시에 발매된 신곡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따라 점수가 반영되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사실상 대국민 응원 투표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전유진 양에게는 신곡 수윙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스포일러로부터 증명이 된 전유진 양의 신곡은 기존의 팬덤을 넘어 새로운 팬덤의 유인 역시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증언이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기존에도 이미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의 선호도라고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영상 조회수와 국민 응원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던 전유진 양이 이번 신곡 무대에서 투표 점수에 이어 현재 방청객의 반응으로 보아 음원, 성적에 반영될 스윙 점수 역시 타현역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내면서 엄청난 성적으로 결승 진출을 넘어 진선미를 차지한다는 추측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지난 한국소아암재단의 우승 상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며 전유진의 선한 영향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활약이 계속되면서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준결승전에 선보인 신곡 무대와 현재 듀엣 미션에서 같이 합을 맞추었다는 전유진 양과의 시너지는 어떨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 가수 김다현은 여러 작곡가와 베테랑 가수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략 4회 정도의 내용이 남아있는 가운데 지난 8화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방출 후보자 9명 중 하이량과 유유미, 신미래, 그리고 유민지 4명이 아쉬운 탈락 결정과 함께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준결승에 진출하게 될 14명은 다가올 결승 진출을 앞두고 이번 준결승에 새롭게 선보이게 될 점수 반영 및 신곡 미션과 마주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준결승 진출자 14인 중 결승전을 앞두고 떨어지게 될 최종 방출자에 대한 스포일러가 흘러나오고 있어 화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 정체에 여론이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준결승까지 진출한 14인 명단에는 전유진, 김다현, 마이진, 강혜연, 박해신, 린, 윤수연, 김양, 김산하, 별사랑, 마리아, 조정민, 두리, 유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유진, 김다현, 마이진, 박해신, 린은 무난하게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할 치명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위 5명의 탑 3분은 확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나머지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결승 진출이 불확실해 보이는 사람은 유원정과 김산하, 두리, 조정민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번 준결승전에서 새롭게 도입될 미션과 점수 반영으로 점수 격차를 좁히기에 많은 고난이 예상됩니다. 이번 준결승전에서는 음원성적이라는 새로운 점수 반영이 추가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서바이벌 경연에서 음원성적을 점수에 반영시키는 사례로는 현역가왕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음원 사이트에서 이용권을 구매해서 스트리밍을 해야 하는 음원성적의 특성상, 아무래도 팬덤이 많이 확보된 현역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음원성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가능성이 높은 현역으로는 이미 두터운 팬덤을 확보한 전유진, 김다연, 린 등이 예로 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준결승에서 현역들에게 주어지는 신곡 미션 역시 참가자별로 대중들이 스윙한 정도에 따라 점수가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음원성적과 유사하게 많은 팬덤을 보유한 현역이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서 준결승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온라인 투표 순위와 실시간 문자 투표,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음원 점수까지 모두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되어 탑세븐 경쟁은 저번보다 훨씬 까다롭고 힘들어졌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치열해지는 미션과 평가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은 뜨거워져만 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준결승전에서 새롭게 공개된 음원성적과 신곡 미션으로 현역들의 팬심의 위력은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탑 세분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현역 원픽은 누구인가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